안녕하십니까 생타 비전메이커 김일일 교수입니다. 오늘 참제의식,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? 오늘은 진리를 따르는 세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진리를 따르는 세 가지, 왜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요?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루어가는, 그런 이루어갈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. 내가 부여하는 그 진리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첫째, 많은 사람들이, 모든 사람들이,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이 되고 싶어해요? 잘 살고 싶어해요.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요.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해요. 멋지게 살고 싶어해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그런 이야기들은요. 이런 진리를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넣어주는 그런 훈련,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첫째는요.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잠재의식이 나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.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야 잠재의식은 나는 행복쟁이야,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. 둘째는요.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. 내가,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포하고 행동도 하겠지만 내 잠재의식이 나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내 잠재의식 속에 내가 계속 부어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에 계속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요.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,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잠재의식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잠재의식은 내가 넣어주는 그 진리에 의해서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진리를 따르는 세 가지. 첫째는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. 나는 부자가 될 거야. 나는 멋지게 살 거야. 라고 내 자신 속에 외쳐보는 거예요.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삶이 복되고 부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